1. 머리 옆으로 당기기 동작 첫번째 머리 옆으로 당기기 동작입니다. 1. 2. 3. 4. 5. 6. 7. 8 2. 2. 3. 4. 5. 6. 7. 8 다음은 머리로 시계원 그리기 동작입니다. 1. 2. 3. 4. 5. 6. 7. 8 2. 2. 3. 4. 5. 6. 7. 8 다음은 목 앞으로 늘리기 동작입니다. 1. 2. 3. 4. 5. 6. 7. 8 2. 2. 3. 4. 5. 6. 7. 8 다음은 어깨 뒤로 팔꿈치 당기기 동작입니다. 1. 2. 3. 4. 5. 6. 7. 8 2. 2. 3. 4. 5. 6. 7. 8 다음은 양팔 꼬아 위로 뻗기 동작입니다. 1. 2. 3. 4. 5. 6. 7. 8 2. 2. 3. 4. 5. 6. 7. 8 다음은 어깨 회전하기 동작입니다. 1. 2. 3. 4. 5. 6. 7. 8 2. 2. 3. 4. 5. 6. 7. 8 한글자막 by 한효정